LG 헬로비전은 참 오랜만에 보죠? 진짜 오랜만에 보죠. LG 헬로비전이 매수 가격이요. 4천원입니다. 이거 비중이 30%인데요? 현재 주가는 3,400원. 대응 방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해주셨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LG 헬로비전인데 비중이 좀 많네요. 어떻게 할까요? 비중이 지금 30%고요. 지금 4천원 선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낙복하대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사업 부분하고요. 사업 영역을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알뜰폰까지 지금 뭐 이거 사실 레드오션 시장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성장성이 그렇게 좀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LG 헬로비전이 지금 3,400원까지 내려와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2,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건 그냥 반등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한번 크게 볼까요? 멀봉을 보면 이게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오잖아요. 그렇죠?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시장과 전혀 이제 동조화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성장이 없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거 차트로 매매를 한다. 그러면 뭐 가능하다. 반등을 보고. 그런데 저는 주입 투자를 예를 들어서 미래 성장과 실적이 나오는 섹터의 어떤 산업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2차전지. 지금 빠져도 2차전지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3,400원인데 비중이 30%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반등으로 보셔요. 반등의 목표치는 3,800원, 4,000원까지는 올 수 있겠네요. 그러면 깔끔하게 이번 반등에 정리를 했어요. 성장 산업으로 바꾸세요. 바꾸시고 이거 뭐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물려서 고생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보상이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보상을 주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해서 정리를 하는 전략으로 반등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